안녕하세요 이태원 입니다 다시 할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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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원장입니다 제가 애니벅스를 운영한 지가 한 해수로 한 18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학원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화 좋아하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지 만화 책을 웹툰을 좋아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많고요 우리 학생들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웹툰 작가가 되려고 하고 애니메이터가 되려고 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하는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게 자기가 진로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애니버크스에 스페셜한 클래스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쏘아라는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제작반입니다 애니메이션 저희 쏘아 클래스가 3년이 됐는데 학생들이 단편 애니메이션 만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울 때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전문적으로 임 교수님과 작품을 만들어서 취업도 하고 대회에 나가서 대상도 받고 아주 큰 대회에 나가서 수상 실적을 많이 하니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강대 같은데 계속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해마다 이루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4차 산업 시대고 애니메이션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페이퍼 애니메이션 예전에 2D 애니메이션도 지금은 그래픽으로 다 그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영상편집 프리미어라든지 에프 이펙트 많이 쓰는데 애니메이션 제작 되게 강력한 툴이 있어요 북미에서 디즈니라든지 워너브러더스 2D 하는 모든 회사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툰봄사의 하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도 강사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하는데 툰봄사의 여러가지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클래스를 설치하면서 툰봄사의 공식 자격증이 있는 현직 애니메이터죠 그분을 초대해서 강사로 임교수님 2D 애니메이션의 기반에 대한 원리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현직 애니메이터 작가 이 두 분이 조화를 이뤄서 저희의 소아의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툰봄의 하모니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요 진짜로 북미쪽으로 디즈니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아주 특 장점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특수효과를 다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릴리깅이라든지 3D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번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라우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막 3D 애니메이션 같아요 근데 그 작품 자체가 하모니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업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대학교를 가는데 정말 나는 입시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조금 더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더 디벨로블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뭐 더 기대하는 거 짜잔 이번에 그 신제품 와콤1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언박싱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아 너무 원하는데 다 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사비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냥 드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 남기시면 와콤1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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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